내 이름은 팡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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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꼈다고 나 숨 쉬지 마요 숨 쉬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ASMR을 하려고 마이크를 손수 준비를 했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네 뜯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겉에는 프레첼이고 여기 안에는 머랭쿠키예요 제가 오늘 머랭쿠키 처음 먹어봤는데 프레첼 맛은 나니까 머랭쿠키만 먹어볼게요 떼가지고 먹어볼게요 들려요 ASMR을 보면 이렇게 말하던데 끅 끅 끅 끅 끅 끅 끅 하나 더 먹어볼게요 ASMR 할때들 이어폰을 켜는게 좋아요 unciation sont嘉 from 소 asking 국수 говорит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꼈다고 나 숨 쉬지 마라 hört bubbly 이제 프레체를 먹어볼게요. 근데 이거 소리 들어가는 거 맞죠? 이제 이걸 다 먹어봤으니까 솜사탕을 먹어볼게요. 우와, 이거 봐. 솜사탕이 이렇게 생겼다고? 이거 말이 돼요? 이게 솜사탕? 소리 났으면 좋겠는데. 한번 먹어볼게요. 솜사탕. 저 이거 시중에 파는 거 솜사탕을 처음 먹어보는데 옛날에는 나무 막대기에 돌돌돌해서 주잖아요. 이제는 이걸로 나오나 봐요. 먹어볼게요. 우와. 제가 이거 입에 넣은 지 지금 5초 됐죠? 5초 됐나? 숫자를 한번 세주세요. 지금부터 세는 거예요. 시작. 4초 만에 다 녹았어요. 진짜.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. 솜사탕 먹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요. 들려드릴게요. 이거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확신할 수 있어요.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. 솜사탕 뜯는 소리라도 들려주세요. 한번 솜사탕 뜯는 소리도 들려드릴게요. 어때요? 들려요? 황재원 님께서 나무 막대기 솜사탕이나 이 솜사탕이랑 맛이 다른가요?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. 나무 막대 솜사탕보다 이게 이 솜사탕이 더 달아요. 훨씬 단 것 같아요. 되게 뭔가 농축되어 있는 맛이랄까? 근데 이게 소리가 진짜 잘 나는 것 같아요. 이 머랭 쿠키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단 거 좋아요? 저 원래 초콜릿을 안 좋아했는데 저 이제 초콜릿을 좋아해요. 2분 전이래요. 여러분. 안녕. 삼촌 삼촌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. 뭐요? ASMR. 야 한번만 ASMR 해줘요. 2분 남았다는데. 3분 남았는데. 한번만 씹어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뭐야 이게. 쿠키 같은데? 10초만에 씹어주세요. 그렇게 추억 추억 한다고요? 그렇게 추억 추억 한다고요?